어... 이제 좀 이따 기차 타면 기차를 타면 안 터져 틈틈이 정류장 내릴 때마다 내가 연락을 할게요 루니야 어때? 어어어... 아, 토를 하고? 어어어어어... 아, 그럼 루니 좀 바꿔봐 아, 루니야 괜찮아? 어때, 많이 아파? 알았어, 내가 그럼 카톡으로 문자 보낼게 너 카톡 확인해 아, 오케이, 빠이빠이 어어... 루니야? 응? 루니? 아, 루니가 좀 아파가지고 오늘 어쩜... 약간 장염이랑 폐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애들이라 또 쉽게 떨어지기도 힘들고 아, 애들 보고 싶네 어? 애들 보고 싶어 찍어가지고 나 우리 애들한테 좀 보내줘야겠어 궁금해, 내가 근데 난 이런 애쓰 좋아 나한테 좋아, 엄청 좋아 맞아, 우중충한 날씨가 최고야 해 쨍한 거보다 하이, 루니야 하이, 루니야 하이, 루니야 이게 뭐냐면 기차 정차할 때 어우, 쨍이도 왔네? 정차할 때만 전화가 돼, 여보 내가 보여줄게, 약간 풍경 기차 안 해 아빠 아빠, 이거 잠깐 나가볼게 루니야, 어때? 여기 지금 정차해가지고 기찻길 보여? 루니야, 기차? 루니야, 이러고 있어 아빠! 응 아빠 거기 더워? 아, 약간 완전 덥진 않고 시원해 아빠! 응 언제 올 거야? 좀 오래 걸려, 한 열흘 있다가 눈이 왜? 아니, 기차에 계속 누워있고 그러니깐 계속 부어, 좀 얼굴이 막 붓고 그지 같아 그러는데? 응 사랑해 안녕 안녕 기차 좀 보여주지? 기차? 보여줄게, 이리 와봐 어, 들어가 봐 방, 아빠 내가 누워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곱 시간, 여덟 시간 가면 한 15분, 20분 정차하고 30분 정차고 그래 몸도 좀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불편하겠다 아, 불편해 그냥 지내만 해 조금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지내기 좀 불편할 거고 뭐 중간중간 간이 역 갈 때마다 그때 가면 또 연락을 해야 되고 뭐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거 같아 또 전화할게요, 네, 빠이빠이 안녕 누가 빠이빠이 사랑해 이룸 빨리 나 끊겼다고 몇 시에 어디? 여기 12시, 밤 12시 평수님, 평수님, 평수님 남길이야 저 남길인데요 성균이 형이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? 나 약간 이누염 와가지고 나도 기관점 와가지고 가비야 안 챙겨갔지 한방 가루? 한방 가루가 뭐야? 내가 그 생기라고 했잖아 한방 가비야는 기자네, 요거는 그 알러지 있어서 어, 어, 그냥 안 챙겨갔지 내가 그거를 생기라고 했잖아 아, 이게 기차가 건조해 네 진짜 완전 건조하지 완전 건조하고 수건을 꼭 이렇게 해놔, 수건을 잘해 수건을 목에다 두르고 자겠습니다 애들 아픈데 없지? 네 애들은 다 나았지? 목이랑 눈이랑 애들은 건강해 감기도 다 나았어 사랑해 어